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직접 페북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대개 법조계 출신들은 그런 조서라든지 아니면 판결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 익숙합니다. 글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글을 읽을 때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없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 글을 썼는가 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절대 된 글을 쓰는 데 익숙한 황교안 후보가 9월 1일 새벽 1시 무렵에 자신의 페북에 상당히 개강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당이라는 그런 꾸민 말로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를 담은 그런 황교안 후보 전혀 답지 않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짧은 글을 통해서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도 그 이상의 분노와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그 대상은 8월 30일 날 영등포 재건표를 주재한 대법관 조재연과 그 밖의 그런 선거 무효소성과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입니다. 특히 인천 연수울과 관련된 관계자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황교안 후보가 어제 재건표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올린 짧은 동영상은 상당히 조금 가볍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만큼 영등포 재건표 이후에 참관님과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가 내린 판단은 정말 대법원이 이래서 안 된다. 정말 대법원이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결정은 바로 영등포 의뢰 재건표가 마무리될 시점 오후 9시 무렵에 전해진 아주 큰 뉴스입니다. 그것은 인천 연수울에 법원 사진사가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법조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는 특히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은폐나 은닉이나 인멸과 관련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익숙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이 나서가지고 정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개 범죄자들이 정거를 인멸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는 대법관들이 정거인멸에 사진인멸에 앞장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국의 법원 역사에서도 관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재판관들이 정거를 인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진자료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만행을 제지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로 대법관들이 범죄자와 깊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공모관계에 있지 않으면 피고를 범죄자를 위해 가지고 정거를 인멸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와 관련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추악한 범죄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그냥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대법관 누가 조재현 대법관과 그 밖의 사민이 다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편 인천연수월 재검표 당시에 그들은 우리 원고 측이 부정선거 정거물인 가짜 투표지를 사진 찍으려 시도하자 사진을 못 찍도록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그들의 그 한 약속은 법원 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이후에 그 사진을 우리에게 열람 복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람 복사를 해 주기는 커녕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법관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이 피고인 성관을 위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바로 대법관들은 공모자다, 범죄자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월 28일 날 사진 촬영한 직원 등에게 열람 복사 신청한 것을 왜 안 해주냐고 물었더니 그 사진들 다 지웠다, 신청도 기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런 죄를 좋은 세상에 오면 사법농단의 가장 큰 그런 사례로 죄다 대법관 12명은 다 감방을 가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증거인멸을 대법관들이 할 수 있냐, 법원이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법원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열람 복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해도 됩니까? 저의 해설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입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황 후보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 갔습니다. 저들은 한낱 하예나 때에 불과합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글에서 권력을 진 집단이나 그곳에 부역하는 자, 그곳에 아부하는 자들을 하예나 때, 짐승 때에 비유한 겁니다. 동물이란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다시 황 후보의 주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읍시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련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착한 상황인식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황교안 후보가 9월 1일 새벽 1시 무렵에 올린 거리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의사결정을 내리미에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장고하는, 오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런데 이 정도의 표현을 황교안 후보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는 그런 표현을 그냥 완곡하게 그렇게 다듬은 겁니다. 대법원과 법원 관계자든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다는 겁니다. 그들은 추악한 범죄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조회안 대법관을 비롯해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된 자든 현행법이라는 겁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서는 인천연수월 관련 법원 사진사가 찍은 공식적인 그런 기록을 다 삭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피고가 범죄자가 증거를 인명한 경우는 흔하지만 세상의 법원이 증거를 인명하는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황 후보는 법조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조재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죄를 앞으로 분명히 갚을 겁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황 후보는 주권이 강탈당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 앞에서 침묵하는 야당, 언론 그리고 침묵하는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인간의 길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건 짐승의 길인 거죠. 동물의 길인 거죠. 인간은 그냥 인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길인 겁니다. 아주 잘 쓴 짧지만 단호한 그런 황교안 후보의 그런 경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